안녕하세요. 한봉미래과학기술입니다. 저희 회사는 공기청정기나 공기살균기, 살균식대를 만들고 개발하는 회사입니다. 이번에 G-PAYER에 나온 제품은 PON이라는 제품입니다. 탁상용 제품이고, 이 제품은 아이들이나 개인사무실 공간에 아주 적합한 제품이에요. 제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죠. 우선 맨 처음에 있는 버튼을 동작시키게 되면 공기청정작용이 일어납니다. 두번째 버튼은 취침등 버튼이고, 세번째는 스탠드 버튼입니다. 이렇게 사용하시고, 공기청정기만 사용할 때는 닫아서, 헤드를 닫아서 맨 위에 버튼만 동작시키면 됩니다. 기본적으로 먼지를 제거하고, 그리고 유액가스나 세균은 방총매 메커니즘으로 제거를 합니다.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정보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세계적으로 공기청정기는 많이 제조가 되고 있는데, 유지비용이나 효율 면에서 가장 탁월한 제품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